야 보시는 분들도 참 오늘 참 경기 후반에 엄청난 시트콤가 왔죠 지금 오늘 이 경기 누적 시청자가 9,140명인데 오늘 9,140명이 이 경기를 보면서 참 뭐 이런 경기 있어요 이게 메이저리그 한 경기에서 쓸 수 있는 로스터가 25명이에요 25명인데 그 25명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날 등판했던 선발투수 못 써요 다음날 던질 선발투수 못 써요 그러면 23명 써야 되잖아 그 23명 중에서도 구원투수들 또 연투한 선수들 못 써요 그리고 야수들 같은 경우도 그 포지션에 맞는 선수들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쓸 수 있는 교체 선수가 한 적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더군다나 다저스하고 디벡스는 어제 연장 13회까지 갔어요 다저스 어제 대타 다 써버려가지고 유엔진 선수 대타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었어 그렇다 보니 그래서 다저스 입장에서는 오늘 점수 차가 엄청나 그 18대5까지 벌어진 이상 다른 투수를 또 써가지고 그 투수 전력을 낭비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막전 때 그 큰 점수 차 벌어졌을 때 나왔던 브록 스튜어터가 나왔었는데 브록 스튜어터 개막전에 9회만 30점 했었죠 오늘도 8회에 나와서 홈런 맞았어요 그러면 오늘 스튜어터는 글쎄요 이렇게 되면 스튜어터는 그야말로 지금 다저스 로스터에 남아있을 만한 이유는 패전 처리로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패전 처리가 나오는 상황은 두 가지에요 진짜 큰 점수로 지거나 오늘처럼 큰 점수로 이기거나 근데 지금 다저스 입장에서는 내일도 지금 디백스하고 경기해야 되고요 심지어 내일은요 내일 경기 몇 시에 하는지 아세요? 내일 새벽 5시 10분 해야 돼요 우리 시각으로 5시 10분 낮 경기에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스튜어터 저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계속 맞아가면서 끝내요 그거는 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는 게 차이 낫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그래서 여러 포지션 소화해본 마틴이 올라온 거고 그래서 마틴은 1루수하고 중견수 빼고 이제 다 해봤죠 그래서 마틴은 오늘 한번 경기 마무리 한번 해보고 마틴은 그래서 오늘 그 오늘 애리조나의 그 머피는요 정말 올라오고 싶겠어요? 크게 지는 경기에서? 이기는 경기는 그래도 그 기분 좋게 경기 끝나고 하이파이브라도 하지 지는 입장에서 올라오고 싶겠어요? 올라오고 그래서 두 이닝 동안 너클볼 던지면서 아주 그냥 그 다저스 타자들 완전히 그 그 뭐냐 활활 타오르는 그 방망이 맞아가면서 누가 샌드백 되고 싶겠냐고 완전 샌드백 됐잖아 배팅볼 투수 샌드백 역할 하기 싫죠 아마 오늘 머피는 왠지 잠 못잘 것 같고 근데 오늘 디백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두 번째로 나왔었던 그 맷쿡이 그 개막전 때도 두 번째 투수로 나와서 경기 끝냈거든요 그 근데 그 경기를 끝냈던 게 그레인키가 일찍 내려가는 바람에 남은 이닝에 다 떠안았어요 홈런 4개 맞으면서 떠안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늘도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더니 얻어 터지네 그런 입장에서 디백스는 그냥 오늘 그 순간 망했어요 그 선발 80점하고 두 번째 투수도 얻어 터지고 완전히 다른 투수도 어제 다 썼고 진짜 답이 없잖아요 개라도 올려야지 그러니까 두 팀은 서로 다른 이유로 그 다른 투수를 올릴 수가 없어서 이제 두 팀 다 백업 포수를 올렸는데 두 투수는 던지는 기분은 다르겠죠 마지막에 올라온 마틴 보세요 마틴 웃으면서도 던졌어 마틴은 그냥 실시 웃으면서도 던졌어 근데 이거는 진짜 디백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는 다저스가 우리를 농락하는 거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마틴은 그래도 마틴은 욕 덜 먹을 거예요 왜냐면 경기 빨리 끝내줬어 경기를 빨리 끝내줬기 때문에 이거는 능력이 아니고 어차피 내일 낮에 또 쟤네들 입장에서는 내일 낮경기 또 해야 돼요 내일 낮경기 또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숙소 가서 자는 게 나아요 어 빨리 숙소 가서 자는 게 낫지 그러니까 벤치 클리어링이 안 일어났는 이유는요 그래도 빨리 끝내줬으니까 그래도 마틴은 베테랑이고 그래도 베테랑 선수로서 그 뭐냐 지금 디벡스가 그 뭐냐 연장 치르고 오늘 그 지금 사흘동안 엄청 지친 거 알기 때문에 마틴도 그래도 뭐냐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경기 빨리 끝내줬 거예요 마틴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경기라도 빨리 끝내주는 게 낫지 그래 빨리 끝내줘야 그래도 오늘 빨리 가서 쉬고 내일 낮경기 하지 그게 나은 거예요 다저스도 뭐냐 다저스도 어제 투수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늘 쓰기가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그런 게 좀 나름 서로 그 받아 넘길 수 있을 만한 정도잖아요 뭐 위협구 던지고 뭐 그러진 않았잖아 음 그러니까 나름 두 투수 모두 스트라이크 존에 공 던졌어요 두 투수 모두 스트라이크 존에 열심히 공 던져서 경기 끝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일단은 디벡스의 머피도 패전 처리하느라 고생한 거고 마틴도 좀 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오늘 마틴이 올라온 상황은 패전 처리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큰 점수 차이에 올라오는 거는 이기든 지든 큰 점수 차이는 패전 처리가 올라와요 뭐 패전 처리 대신 올라온 거 치고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시리즈 분위기는 다저스가 잡은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 분위기는 그냥 다저스가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 음 다저스가 잡았어요 시리즈는 일단은 개막전 기선 제압했고 어제는 어쩔 수 없었고 어제는 연장전 팽팽하게 가다가 진 거니까 그리고 오늘 압도했고 제가 보기에는 내일도 다저스가 그냥 시리즈 분위기를 그냥 잡아갈 것 같아요 음 일단 내일도 제가 중계할 거고요 내일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 중계가 없네 음 오리오스 대 양키스 내일 내일 중계가요 세 경기밖에 안 잡혔어요 내일 강정우 경기가 강정우 출전 경기 잡히고 다저스 경기 내일 워커빌라 선발이라서 중계할 거고요 그 두 경기 중계할 거예요 저는 그 두 경기 중계할 거고 잠깐만요 오늘 그 EPL이 오늘 EPL 중계가 아 0시 반에 토트넘 경기가 있네요 그러면요 오늘 밤에는요 오늘 밤 중계는 일단은 그 오늘 밤에 일단은 토크를 좀 시작을 했다가 토크 토크 좀 시작했다가 토트넘 경기 중계하고 그 다음에 토트넘 경기가 끝나는 대로 강정우 선수 출전 경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워커빌라 선발 경기 넘어갈게요 그 경기 흐름 봐서 그때그때 제가 그 경기 바꿔가면서 중계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뭐 그 별의별 요소가 다 등장한 경기를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아 그리고 그 얘기도 해야죠 그 이제 원정팀 선수가 쳤던 홈런공을 홈팬이 잡았는데 옆에서 관중들이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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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거 근데 솔직히 이게 또 그 팬 입장에서는 야구장 와서 공 하나 갖고 가고 싶을거에요 근데 참 그 다른 그 옆에서 다들 그렇게 압박주는 것도 그거는 솔직히 아니 이거는 능력이 아니고 이거는 상처 주는거에요 이건 능력이 아니고 좀 다른 케이스로 상처를 주는건데 그나마 다행이었던거는 마지못해서 그 공 버리고 마지못해서 하이파이브 했더니 100달러 줬네 개이득 그거는 개이득이네 100달러 100달러 받은거는 개이득이네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 넘어요 지금 100달러면요 나 상하이 가서요 상하이 상하이 호텔 가서 이틀밤 잘 수 있어요 100달러면 그정도에요 삼석급 호텔에서 이틀밤 잘 수 있어요 그 삼석급 호텔 이상으로만 갈 수 있는 이유가요 중국 비자 발급 조건이 그거에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간 그렇고 그 뭐 일단은 그래요 하여간 별의별 상황들 발생했는데 오늘 뭐 그런 이런저런 요소들 보느라 굉장히 그런 그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밤에 토크방송으로 오도록 할 오늘 밤에 토크방송하고 토트넘 경기 강정우 경기 워커빌러 경기 그렇게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따가 볼게요 자 자 자 자